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TV조선의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마포구에서 열립니다. 다가오는 마포나루 새우저축제 이튿날에 진행될 본선을 위해 이번에 예선전이 진행됐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마포구편 지역예심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예심은 사전 접수에만 100명이 넘게 접수했으며 현장 접수자까지 포함해서 약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심을 통과한 참가자는 제16회 마포나루 새우저축제의 둘째 날인 21일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회자인 김종국, 악단장 이대아가 심사위원을 맡았고 최종 10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예심이 구민분들께서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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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